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만들기 만들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제일 잘한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헤어스타일 상담도 조심스럽지요. 쉬운 방법은 본인 두상과 비슷한 연예인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모방하는 방법은 헤어디자이너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컬크림인 열보호재 겸 물코티 헤어크림을 물코팅 3단계로 코팅시킨 후 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열기구로 원하는 컬을 만들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해도 윤기나는 찰랑찰랑한 멋진 헤어스타일이 완성될 수 있어 미용인들이 물코팅 헤어크림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앰프리스